테슬라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많이 모아갔었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다 매수 타점 잡아 드렸었죠. 그 후로 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 바닥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신 거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30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7월 30일 화요일 장 시작 전인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안 누르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에 지금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댓글 한 번씩만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 증시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스닥 종합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초록색선 61선 지켜주면서 어제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중에는 1.02%까지 상승을 보여주면서 혼조세를 보여주며 마감하였죠. 결론적으로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바닥 구간 다지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겠고 지금 단기 지표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었고 중기 지표는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 중기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와줄 수 있겠죠. 큰 그림 한 번 보자면 여전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그 상승 추세 안에서의 트럼프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상단 라인 부딪히면서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단 라인까지의 살짝의 하락폭은 남아있지만 지금 매수 하나 살짝 밑에서 매수 하나 가격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장 전이니까 선물지수로 한 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선물지수로 보더라도 4월 달에 지지해 주었던 이 빨간색 선 정확히 지지하고 반등을 하였죠. 아직까지는 빨간색 선까지 살짝의 하락폭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16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쌍바닥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린 부분이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파란색 선 라인에서 쌍바닥 패턴을 만들어 주면서 지금 장 전에 다시 한 번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 번 16시간 봉으로 돌아와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 바닥 구간을 완벽히 다지면서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금요일부터 확실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AMD, 스타벅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메타, 마스터카드, T모바일, 퀄컴, ARM, 램서치, 보잉까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목요일 날에는 애플, 아마존닷컴, 인텔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적을 보고 나서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 살짝의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때문에 장 중에 계속적으로 혼조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2부 영상에 있습니다. 테슬라 먼저 보시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라인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할 거라고 언급해 드렸었고 그래서 저희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7월 26일 장전부터 테슬라 탑픽 종목으로 뽑아 드리면서 이 바닥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벌써 지금 3일 만에 바닥 구간에서 오늘까지 10% 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중이고 단기 지표가 이제서 바닥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다음 주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우리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많이 모아갔었고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갈색 선 121선 부근에서 다 매수 타점 잡아 드렸었죠. 그 후로 6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고점 부근에서 또다시 수익 실현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 바닥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으신 거죠.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종목들 바닥 구간에서 딱딱 잡아서 수익 내면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 주봉으로 한번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장기 지표 2022년에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 한 차례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상승은 N자형 상승 파동으로 올라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반 만에 장기 지표 골든크로스 나오면서 테슬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었죠. 이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다시 한번 N자형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300달러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 매매를 하셔야 지금과 같이 하락이 나올 때도 다시 한번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시간 외에서 1.5% 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1차 목표가 말씀드리자면 노란색 선 21선 가역대로 봤을 때 245달러까지 다시 한번 1차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많이 잡아 드렸었죠. 한 차례 큰 상승 먹고 나서 상단 라인에서 수익 실현을 계속 조금씩 해 나가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쌍바다 패턴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도 조만간 골든크로스 나와줄 수 있겠죠. 알파벳은 이미 실적 발표도 했기 때문에 실적 리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정확한 매수 타점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도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어제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7.3%까지 상승하다가 장막판은 0.2% 하락으로 마감하였죠. 상승도 하락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었고 굳이 따지자면 어제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잡으신 분들의 수익 실현이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갈색선과 빨간색선 사이에서 바닥 구간을 결국에 다지겠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37달러에서 44달러 사이에서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단기 지표 쌍바다 패턴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고 중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올 겁니다. 장기 지표 바닥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SOXX로 큰 그림 보더라도 지금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 라인,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엔 지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고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땐 하단 라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전혀 안 들고 있는 게 아니죠. 바닥 구간에 올 때마다 매수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실적이 실망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바닥 구간에서 잡고 이 위에서 고점 부근에서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바닥 구간에서 또다시 잡으려고 하는 중이죠. 다음으로 아마존 닷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닷컴 목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실적만 나쁘지 않게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바닥 구간에서 아마존 닷컴도 모아가고 이 위에서 살짝의 수익 실현을 또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도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 수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만 실망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땐 쌍바닥 패턴의 가능성 만들어 주면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단기 지표 쌍바닥 패턴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도 골든크로스 나와주었습니다.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지고 있고 모든 종목들 실적 분석 후에 들어갈 예정이니 영상 빠지지 마시고 좋은 자리에서 잡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160달러 부근에서 매수 탑점을 공유해 드렸었고 한 차례 45% 가량의 수익을 먹고 11선과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비중 축소의 의견을 여기서 드렸었죠. 남은 비중은 가격대로 봤을 때 214달러가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214달러가 깨지면 50% 이상의 비중을 축소해 주시고 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추가 매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T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도 어제 3.8%까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은 0.58%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계속 흔들기 모습이 나오고 있고 4월 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을 찍고 바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흔들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모양의 바닥 구간을 잘 다지고 나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갈색선 121선 부근에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 나와줄 수 있겠고 결국엔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 지표 쌍바닥 패턴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에 장기 지표도 바닥 구간 다질 수 있겠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어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금 단기 지표 상승 추세 중기 지표 이번 주에 골든 크로스 나오겠고 장기 지표는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죠. 계속되는 저항 라인 빨간색 선 라인 깨고 이번 주에 올라오면 그때부터 급격한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죠. TMF 같은 경우도 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많이 공유해 드렸었고 이렇게 바닥 나올 때마다 매수 타점 잡아 드렸었죠. 멤버십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완벽하게 같이 잡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P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S&P500도 초록색 선 61선 부근에서 계속 흔들기 모습 나와주고 있고 4월달과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구간입니다. 단기 지표 쌍바다 패턴 나와주었고 중기 지표도 지금 바닥 구간 다지고 있죠. 충분히 초록색 선 61선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1, 2주간 흔들리는 모습 나와주다가 결국엔 위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F&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GU도 어제 4.85%까지 상승을 보여주다가 장 마감은 1.87%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갈색 선 121선 부근에서 최근에 멤버십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지금 단기 지표 쌍바다 패턴 나와주고 중기 지표도 골드크로스 이번 주부터 나오게 됩니다. 4월 달에 바닥 구간에서 약 2개월 만에 116%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116% 가량의 수익을 2개월 만에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부 영상에서 엔비디아, 화이자, 모더나, 퀄컴, TSMC 그 다음에 채굴 관련된 종목들 이 밑에 있는 종목들까지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부 멤버십 영상도 놓치지 않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을 먹을 수 있는 모아가야 되는 시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 탑픽 종목들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 모아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미국 주식 투자는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산의 증식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다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어서 2부 멤버십 영상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